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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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나름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죠. 첫 대 가수는 이 노래의 패틀로 여러분의 단속을 맡은데 매력적인 보이셨단은 바로 이 가수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가수 이름이 유하나입니다. 유하나 제가 통영하에서 하면 유하나 하면은 연습도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초대 가수 통영에서 누굽니까? 유하나 유하나 제가 소개하면은 큰 목소리로 유하나를 지으시면은 이 가수가 힘을 내서 득득 자라내라고 합니다. 통영하에서 주인공 누굽니까? 유하나 유하나 우하 돼서 배이 소녀를 지지 queue Reform 내 귀에 벗어난 그 깨탈 호령한 발매 기적 너로 나를 뵙지 또 멋있는 내 눈에 새신들 호령한 발매 기적 너로 나를 뵙지 이주신 분 아니겠지요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호령한 발매 기적 너로 나를 뵙지 호령한 발매 기적 너로 나를 뵙지 주민한 발매 기적 너로 나를 뵙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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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